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뉴스 잉글리시 스피킹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들, 정상에 오른 스타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세계 정상에 오른 여자 골프, 세계 정상에 오른 스타들. 마지막으로 스타들, 정상에 오른 스타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세계 정상에 오른 여자 골프, 세계 정상에 오른 스타들. 정상에 올라 샷을 기대하는 파리올림픽에서 정상에 올라 파리올림픽 진출을 노리는 스타들에 대한 기사. 정상에 올라 샷을 기대하는 파리올림픽에서 정상에 올라 파리올림픽 진출을 노리는 스타들에 대한 기사. 그럼, 여러분, 이런 스타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예능은 한편의 모음에다시피 Buiekった 맥들이의 스타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들에게만 Ireland을 위해lls섭을 노리는 스타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기가 developers 정상에 올라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들에게만 Ireland을 위해 진출을 노리는 스타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타들에게만 있는 스타들에게만 한국어리겠는 스타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을 위한 스타들에게만 한국어리겠는 스타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아시아계 미국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자 골프에서 아시아계 미국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자 골프에서 메간 강은 한 명입니다. 그들 선두 주자 중 한 명입니다. 메간 강은 한 명입니다. 그들 선두 주자 중 한 명입니다. 꽤 멋진 일입니다. 최초의 미국 선수가 되는 것은 꽤 멋진 일입니다. 최초의 미국 선수가 되는 것은 LPG 투어에 진출한 최초의 미국 선수 LPG 투어에 진출한 최초의 미국 선수 최초의 미국 선수는 최초의 미국 선수는 최초의 미국 선수입니다. 최초의 미국 선수는 최초의 미국 선수는 최초의 미국 선수는 이것은 LPG 투어에 진출한 최초로 최초로 최초의 미국 선수는 최초의 미국 선수는 최초의 미국 선수입니다. 캐키 Park 개 tasuru 한국 선수는 아랫kriteria 메간 강은 최초의 released 파이팅의 파이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파이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